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좋은 칼럼을 잘 쓰는 서강대학교 역사학과의 임지현 교수님 임지현 교수님이 글을 하나 쓴 글을 가지고 오래전에 통일부 장관으로 현장 경험이 있는 손재식 전 통일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강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나 학자들은 조금 순수하고 조금 낭만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활동을 가지고 몇십 년을 보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1월 17자 여러분들 칼럼입니다. 조선 칼럼은 조선일보가 가장 지명도 있는 칼럼니터를 선택해 갖추는 아주 비중 있는 글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이 칼럼 임지현 서강대 역사학 교수의 칼럼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런 건 뭔가 하니까 흡수통일보다도 평화공존론을 우리가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중간 내용을 다 제가 이렇게 생략하고 임지현 교수님이 이렇게 내세운 마지막 결론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운 이웃으로 살려면 국제관계 원칙에 따라 국교를 수립하고 평양과 서울의 대사관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지금 2024년의 햇볕정책은 민족이라는 공허한 표제를 버리고 군사적 억지력을 견제하면서 우선 남과 북 두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한 국제관계를 도모해야 된다. 지금 한반도에서 시급한 것은 민족 통일이 아니라 가장 근접한 이웃인 남과 북이 평화적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다. 이런 임지현 교수의 주장을 읽다 보면 대개 학자들은 당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그런 집단은 남한을 복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지 않습니까 70년 이상 정도. 적대 국가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렇지만 적대 국가의 졸림 목표라는 것이 남한을 복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임지현 교수 이야기처럼 우리가 소원이 통일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평화건 관계없이 적대 국가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려면 서로의 이름들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지현 교수의 글의 전반적인 맥락은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 당위입니다.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되고 흡수통일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서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당위로는 오는데 아니 그쪽에서 평화롭게 지낼 생각이 없고 어떻든 간에 남한을 복속시키기 위한 그런 대남 전략이라는 것이 핵무기 개발부터 시작해 계속 지속되는데 꼭 같은 실수를 햇볕 정책을 집행한 사람들이 범한 바가 있다 이야기죠. 우리 평화롭게 민족끼리 잘 지냅시다. 그래 돈도 주고 떡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는데 절대 그 사람들은 핵무기를 안 만들 겁니다.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본래 읽은 것은 아니고 오늘 신문에 1934년생으로 1982년부터 85년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닌 손재식 씨가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평화와 통일이다 이런 글을 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 딱 피우고 여러분들 이분 이야기는 이분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하면 임지연 교수의 글을 읽고 이분이 글을 이제 실무 경험이 있으니까 북한 정권에 더 이상 쏟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건 겁니다. 쏟지 말라는 거죠. 북한에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북한 어떤 협정을 체결하든 우리 측의 군사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쏟지 말고 평화 공세 이런 것은 믿지도 말고 바보 등신 병신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읽고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임지연 교수는 무슨 주장을 했나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북한을 다루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애들은 완전히 사기꾼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교수님은 아니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외교관계를 맺어야 된다. 평화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외교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건 당위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보니까 엘리트란 분이 임 교수의 평화론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래의 통일에 다가갈 유일무일한 방책이다. 아니 상대방이 이런 평화롭게 지낼 의향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임지연 교수의 평화론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겠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랑은 낭만적으로 하지만 살아가는 현실을 낭만적으로 보게 되면 한방에 간다는 겁니다. 사람을 낭만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항상 사기를 당하고 나라의 지도자 여러분들 낭만적으로 보게 되면 핵무기를 개발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의외로 세상을 모두 다 사랑처럼 낭만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사랑만 낭만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어제 여러분 제가 지도자의 신념이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이름 수상이 이번에 밝힌 서방의 선진국들이 계속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두 나라 여러분들 솔루션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을 해 가지고 평화롭게 공존해라. 평화롭게 공존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이름 국가가 인정이 되게 되면 선거를 이용해 하마스가 다시 집권하게 될 것이고 하마스가 이름들 뭐죠 항상 로켓표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존립하겠습니까. 국제사회는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발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그냥 휴전해라. 그래서 투 스테이처 솔루션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서방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다 낭만주의자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투 스테이처 솔루션이라는 것이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마스가 이름면 합리적인 정부가 되어 가지고 미사일과 이름들 로켓포를 계속 때릴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세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 문제뿐만 아니고 정말 위험한 것이 살아가는 것을 낭만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랑은 낭만적으로 하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타냐우 여러분들 그걸 보게 되면 어제 성명서를 제가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성명서 네타냐우의 성명서 완전한 성리를 통해 가지고 하마스를 괴멸시킨 상태 이후에 가자지구의 무장 해체를 실시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자치권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퍼펙트 빅토리라는 표현을 썼다 보면 완벽한 승리. 국내외적으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타냐우의 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강경파다. 그러나 자기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인 거죠. 한국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 나오기 힘듭니다. 그냥 여러분들 대개 뭐죠 대충 묻어 가지고 술잔을 또 다음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 이런 북한의 핵폭탄 여러분들 만들었는데 돈 대주고 했던 사람들 다 지금은 저 나라 사람들 많이 됐지 않습니까. 관계없는 겁니다. 떠나고 나면 그만이고 본인 영광 영화를 누리고 나면 그만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임지연 교수 주장하고 송재식 전 통일부 장관의 주장. 어제 방송했던 네타냐우의 여러분들 그런 성명성. 하마스 괴물을 이번에 완전히 경멸시켜야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시킨 다음에 괴멸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무장해제를 시켜야 그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걸 국제사회는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계속 뭐죠. 내 타냐우의 나쁜 놈이라고 이러면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대세에 편성해 가지고 또 정치인들이 선전선동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저의 주장은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설립을 수년에 걸쳐 막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를 뭡니까. 서구 언론도 떠들고 그냥 서방도 밀어붙이는 겁니다. 당장 가자지구에 민간인 피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보안 통제 하에서 가자지구의 비무장화가 실현됐습니다. 이렇게 강단 있게 뭡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멍텅하게 해가 이제 핵을 이고 지고 살게 된 겁니다. 트럼프가 여러분들 다시 재집권 하게 되면 방위부담 올려주는 대신에 핵 개발을 우리가 하게 해달라. 그걸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장사꾼이니까. 우리가 핵을 갖고 있어야 뭡니까. 저쪽도 핵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서로 방위력이 될 유지가 균형이 유지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좀 강단 있고 대세를 편성하지 않고 뭡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자기의 주관을 분명히 세워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렇게 딱 설명하지 않으면 국민들 한께 지금 나라 상황이 어떠니까 국제사회가 아무리 우리에게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강요하더라도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반부가 62분 47초 방송을 했네요. 그거 마치고 그다음 다시 이제 선거방송. 제가 후반부는 선거방송을 항상 하니까 선거방송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 선거방송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bs 두 달 전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킹덤 북서에서 나왔고 김동주 교수가 쓰신 신학과 역사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재배치한 세계 역사에 대한 보기 드문 통사 여러분들이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4.15 총선 지방승을 거쳐가지고 지금 시중에 5권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승을 해부한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정권을 보존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